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지금 여기 하얀 화분은 흰색 개발선인장이고요. 얘는 빨간색 개발선인장인데 이거는 집에 있는 모체가 너무 제가 오랜만에 집에 가니까 다 말라 비틀어져서 걔네들을 다 빼고 그로부터 다시 2주일을 더 지난 다음에 이렇게 흙에다 삽목한 상태로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난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시 또 했던 거는 이 두 개에서 6개의 빨간색 그거와 흰색 두 개 했는데요. 두 개는 창가 쪽으로 옮겼고 얘네는 바닥에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덜 발달됐고요. 아무래도 창가 쪽으로 갔던 이 흰색하고 빨간색 얘가 더 잘 발달됐어요.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모주, 여기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끊어냈던 거를 여기다 심었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들도 잘 자랐고요. 얘들이 지금 뭘 주고 하다가 보니까 또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찍습니다. 얘는 흰색 개발선인장인데 두 개밖에 못했었고요. 얘네들이 작은 것 같아도 얘가 더 많아서 여섯 개 했어요. 그래서 여기 흰색 두 개하고 근데 이 흰색 비교해보면 이 흰색과 이게 흰색인가? 빨간색이네? 얘가 흰색인데요. 이 아이들이 누가 더 발달됐어요? 창가 쪽에 있던 개가 더 잘 자랐죠? 그리고 또 빨간색을 비교하면 이게 창가 쪽으로 갔던 거고 얘네들은 지금 창가 쪽으로 안 가고 있던 건데 얘네들보다 얘가 더 여기 새로 난 잎이 더 발달됐잖아요. 그러니까 얘들도 햇빛이 가장 중요해요. 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사실은 지금 11월부터 지금까지 통풍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. 통풍은 그 다음 덜 중요한 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한 게 햇빛, 그 다음에 물 물은 너무 많이 주면 과습으로 죽이고 녹여서 죽이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. 여러분 저는 지금 이 흰색 개발 선인장은 이번에 성공한 건 집으로 가져가겠습니다. 집에는 흰색 개발 선인장이 없거든요. 빨간색 이 아이들의 엄마 얘들은 또 옆에 새끼들을 다 해놨지만 어느 분이 녹아 떼는데 그 분도 드려야 되겠는데 그 분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. 어쨌든 개발 선인장을 이렇게 성공했어요. 산목, 흑산목 성공했음을 보고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